위치었습니다. 용인의 정찰이 시작. 도레미하솔라시 도레미파수 로시 도레미파수 로시 도레미파수 로시 도레미파수 로시 도레미파수 로댐을할거야.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! 이거 어떻게 할 거야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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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도가로 씨 떨어뜨려! 변신 씨는 가수인데 왜 이렇게 긴장해? 긴장돼! 아니, 규현 씨! 진짜 종찬 씨 실력 봤었잖아요! 어때요? 저도 뮤지컬 4년째 하고 있긴 한데 충분히 지금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, 규현 씨 그러면 조간호 씨는 어떤 것 같아요? 조간호 씨는 뮤지컬은 안 될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 바지를 입으면 미디가 짧아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셋이 뒤에 히프 골이 다 보이잖아요 요즘에 저스틴 리버 스타일이라고 다 보이는 거 여기까지 내려 입어요 아니, 불편하지 않아요? 아니,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가 예전에는 배꼽이 안 보였어요 너무 열려서 명치까지 네, 명치까지 아빠 바지 아빠 바지 자지만 있으면 위에 옷을 안 입어도 되겠네 이거는 이기적이기보다는 쪼잔한 면이 좀 있어요 쪼잔? 쪼잔한 면이 좀 있어요 쪼잔이야! 이게 낫지, 쪼잔한 건가 뒤끝도 조금 있고 이해가 되면 뭐가 있을까요? 쪼잔해요